오늘은 외출하실 때 튼튼한 우산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아침에 서쪽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낮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.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.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모두 조음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. 그럼 좀 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. 12시 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조음 수준이 계속되겠습니다. 남부지방도 강수의 영향으로 조음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당분간 강수의 영향과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조음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. 다만 오늘 낮부터 찬 바람이 불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옷차림 및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미세먼지에 모였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